파리로그 기획 스텝스 프랑스 유학과 작가 생활 제 1편 프랑스 유학 결정 및 준비 고등학생 시절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작가 이지선입니다. 파리로그 2020년 기획 스텝스의 첫 번째 편인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미술 유학과 작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작업란에 악티스트 플래스티시 앤 위데아스트, 즉 조형 및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적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멀티, 즉 다양한 미디어로 예술 작업을 한다는 의미로 악티스트 뮬티메디아로 정했어요. 저의 예술 작업에는 비디오 아트와 드로잉이 주를 이루고 자료용 혹은 작품용으로 사진도 많이 찍어요. 때때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비디오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는 오브제와 설치도 같이 하고요. 요즘은 공연도 하니까 멀티는 멀티에요. 2008년이 시작하면서 왔으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 13번째 애를 맞이했어요. 어릴 때부터 화가가 쭉 꿈이었고 막연하게 더 넓은 곳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처음 보는 프랑스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왔냐는 질문을 종종해요. 막연함에서 실제 계획이 되기까지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 유럽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의 예술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던 모양이에요. 관광지라 지금은 거의 가지도 않지만 당시 어린 마음에는 목마릴던 언덕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친척이 살아서 유럽이라는 곳이 비교적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중학교 2, 3학년 정도에 제네가 친척 집으로 조기 유학을 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꽤나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에는 몇 가지 제 능력 밖의 상황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마치 내 미래를 스스로 결정도 못하는 것 같아서 무능력함 같은 걸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우선은 프랑스 미술료학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학비랑 생활비도 중요한 조건이었고요. 다행히도 한국, 미국, 영국과는 다르게 학비가 정말 저렴했어요. 계산해보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비용이 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싶은데 당시 부모님께서도 저의 결정들을 그저 잘 지켜봐주셨어요. 아무튼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나씩 준비하고 졸업과 함께 떠났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먼저 유학원이라는 곳들에 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메일로 질문하고 상담하는 건 돈을 안 내도 되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은 정보만 모았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고 비자 같은 서류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했어요. 무엇보다 언어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불어를 선택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정도로는 너무 기초였어요. 불어학원도 많지가 않아서 검색을 좀 해보다가 학교랑 가까운 종로에 있던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처음 등록한 수업은 한 여자 선생님 반이었는데 첫날 가보니까 학생이 저 하나라서 저를 다른 남자 선생님 반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인성과 실력이 참 좋은 분을 만나서 프랑스로 가기까지 한 선생님 밑에서 불어를 배웠어요. 제가 반에서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오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 벌에 선생님께서 딸같이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매일 같이 학교 끝나면 불어학원으로 가고 방학 때는 거의 불어학원에서 한나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학교 책상 위에도 늘 불어 사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전자사전이란 게 빡 나올 때쯤이라 저는 완전 종이사전을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안 불어 자격시험인 델프 B2까지는 땄고요. 나중을 생각하면 불어에 많이 투자했던 게 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미술학교 입학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 압구정에 있었던 유학 포트폴리오 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미술학원이란 곳은 참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잠깐씩 가는 식으로 했어요. 확실히 입시 미술에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것도 미국 유학 위주여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거기서 파리보사르를 졸업하고 귀국하신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한 작업들로 입학을 했으니까 이것도 잘한 일이었어요. 수능은 봤어요. 프랑스는 박갈로야라고 하는 수능 제도가 있는데 그게 없는 저의 경우에는 좀 혼란이 있었어요. 유학원 쪽에서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고3이 됐을 때는 한국 대학교 입학증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했어요. 한 번은 연대인가 수시 결과를 불화학원에서 확인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막 숨죽여서 울었어요. 결국에는 수능 최저 등급으로 최종 합격이 되는 식의 전형으로 홍대 미대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아서 공증을 받고 학교에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직접 가서 입학 과정을 겪다 보니까 실은 합격증은 필요가 없었답니다. 미술학교들은 자체 입학 시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면 되더라고요. 고3이 마무리되어 가니 이제 어학 단일 도시를 결정하고 비자 발급도 신청했어요. 건오블 도시는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는데 유학원 쪽에서 추천을 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 달쯤 앞두고 짐을 싸서 떠났죠. 다음 편에서는 첫 도시 건오블에서의 어학기를 소개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